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나는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운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별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감동이 막 감동으로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불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요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데려오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저는 작년 12월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나중에 한다고 네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그러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 하면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그 CD를 딱 들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강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 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즐길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서 녹음을 CD를 해갖고 천 개를 해갖고 천 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만 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살인을 저질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신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왔고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야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야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두 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뭐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진다고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 이랬는데 나는 다섯 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나는 누다도 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가지고 잠비야에 농업대학 세우고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양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야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야에 다녀왔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비야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 나라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인데 큰의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야를 갔어요 잠비야를 갔는데 시장을 만나러 가잖아요 무풀이라는 시를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전날 내가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아 되다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천 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천 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네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 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천 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천 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예요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 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별을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2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유럽의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의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세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 얻으러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봤어요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딱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하면 잠비아의 추장 정도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님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요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대사관들 왔다 갔다는 거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한 시간을 세 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ent of J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Jambia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Jambia를 사랑한다 왜 Jambia를 사랑하느냐 하면 Jambia는 부족 간의 분쟁이 없어요 거의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왕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 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900,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서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러, 윈드 프로펠러,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에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내 옆에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오니까 평화방송에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oo tall 내가 그랬어요 too tall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lift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열 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탭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두 배만 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항하고 요한네스버그에서 암스텔담 유럽 맨 꽃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텔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 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 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000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2년 못 기다려 나는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레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 하면 그 3000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기인데도 이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그런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난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그런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기고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은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어 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룬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난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운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안물이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은 유정난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난, 무정난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맛있는 거 봐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델리키드 아치 뭐 이런 캐니언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킬로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3000개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 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로 지금 뭐 뭐하노고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킬로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8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감동이 막 감동으로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7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란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란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요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데려가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 타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난이야 유정난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또 아프다고 그러네 이거 아픈 사람 한둘이야 좀 제발 끙끙 소리 좀 하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 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 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난 무정란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난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난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 재놓은 거? 콩 간장 그 콩콩콩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은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100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도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도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 해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0년 동안 밥 얻어 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랬더니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랬더니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의 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의 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의 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은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래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래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기 그런 사람들은 유정난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난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난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난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잔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잔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다더라 가서 봉사를 통하자 며칠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아프니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 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그런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죽이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무릎 꿇고 십자계를 하자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100단씩 간대 그 의사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A주 환자 2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때 세례도 안 받은 호성이라는 선주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농장도 20만 평을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천마리 팔던 거 2천마리씩 다다리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속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군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싸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3번을 가셨어 잔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하니까 천 달러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서른두 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서른두 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은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냐고 그러니까 서른두 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 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천 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고 하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세 개나 있어요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 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와동에 큰 빌딩이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줄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난의 삶을 살고 싶으면은 나누셔야 돼요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화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신부 유럽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에는 3억이 필요해요 천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잔비야 한 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난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난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고민 절반 이상이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면 95%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원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지금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성공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자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의 성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히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대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세요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또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화를 꼭 참습니다 그것을 참다 참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신경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말투를 보고 더 화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번 세 번 망설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자기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두 번 물어보고 싶으면 두 번 물어보세요 두 번 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본인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충분히 노력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 의사표현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히려 남과는 대화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대충 해놓고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한 학생이 고민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얄미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면 필요하면 묻고 도움받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을 줬는데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 피곤해서 살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0을 주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는 1도 안 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괴로워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본인 부모에게서 100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총량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잘못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타심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는 이기적인 상대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것인가 하는 나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줄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기뻐 날뛰지 않고 싫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대때로 바뀌어서 믿을 게 못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슬픔 괴로움 등 각가지 마음을 보고 걱정과 근심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밖에 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내일이나 나중에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세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거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 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세요 식이 질투를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은 것입니다 빨리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입니다 세상일은 세상일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 때문에 나 자신과 상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니우치면 됩니다 그러니 인생 살 때 겁낼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됩니다 잘 산 인생은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백억을 기증하셨어요 백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하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나중에 한다고 이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하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 하면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들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 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강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즐길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서 녹음을 CD를 해갖고 천 개를 해갖고 천 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만 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살인을 저질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신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두 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뭐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진다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 이랬는데 나는 다섯 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나는 누다도 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갖고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고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양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네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대단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텐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아 되다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천 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천 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네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 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천 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천 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예요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 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별을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2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유럽의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의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세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 어디로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예요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딱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왜냐하면 잠비아의 추장 정도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님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요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한 시간을 세 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ent of J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Jambia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Jambia를 사랑한다 왜 Jambia를 사랑하느냐 하면 Jambia는 부족 간의 분쟁이 없어요 거의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왕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 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930,000헥타르가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러, 윈드 프로펠러,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에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내 옆에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잔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오니까 평화방송에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난 벌써 일어난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oo tall 내가 그랬어요 Too tall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lift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우리 수녀님들 다 열 분하고 사진 우리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런데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두 배만 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와서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하고 요한네스버그에서 암스텔담 유럽 맨 꽃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텔담에 도착을 해서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 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 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000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2년 못 기다려 난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레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 하면 그 3000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 놓은 거 다 준 거야 그 땅 그리고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기인데도 이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그런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난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그런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그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은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어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룬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안 나오는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은 유정난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난, 무정난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맛있는 거 봐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신난다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델리키드 아치 뭐 이런 캐니언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그런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인데 4년 전에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천 킬로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3천 개 74살 먹은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 강의 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 뭐하노고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천 킬로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8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감동이 막 감동으로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란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란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 타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난이야 유정난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또 아프다고 그러네 아픈 사람 한둘이야 제발 끙끙 소리 좀 하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 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난 무정란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또 유정난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난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 재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콩 콩 콩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은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100인하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이었어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은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를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를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 해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0년 동안 밥 얻어 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랬더니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라도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회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회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회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했는데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낸데 종처럼 부리는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래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래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래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난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난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난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난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다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그렇게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런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아프니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 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그런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히 한 의사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히 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무릎 꿇고 십자계를 하자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요 그 의사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A주 환자 E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고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때 세례도 안 받은 호성이라는 선주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선생님들이 여덟 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농장도 20만 평을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천마리 팔던 거 이제 2천마리씩 다다리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소만 키우면 거긴 다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속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군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3번을 가셨어 잔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천 달러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서른두 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서른두 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은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서른두 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 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천 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세 개나 있어요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와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4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줄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난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요 이제 이 900만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신부 유럽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에는 3억이 필요해요 천만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야 한 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난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난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고민 절반 이상이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면 95%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원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지금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성공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자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의 성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결론 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히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대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세요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또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화를 꼭 참습니다 그것을 참다 참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신경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말투를 보고 더 화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번 세 번 망설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자기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두 번 물어보고 싶으면 두 번 물어보세요 두 번 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본인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충분히 노력해서 안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 의사 표현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히려 남과는 대화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대충 해놓고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한 학생이 고민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얄미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면 묻고 도움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을 줬는데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 피곤해서 살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0을 주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는 1도 안 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괴로워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본인 부모에게서 100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총량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잘못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타심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는 이기적인 상대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것인가 하는 나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줄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기뻐 날뛰지 않고 싫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대때로 바뀌어서 믿을 게 못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슬픔 괴로움 등 각가지 마음을 보고 걱정과 근심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밖에 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내일이나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세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거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 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세요 시기 질투를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은 것입니다 빨리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입니다 세상일은 세상일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 때문에 나 자신과 상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니우치면 됩니다 그러니 인생 살 때 겁낼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됩니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운을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흉내면 됩니다